안녕하세요 모두의 오디오의 와피입니다. 오늘은 내장 포노앰프의 이상유무 혹은 옵션이 달려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직접 본 적이, 덧글이나 게시물에서 본 적이 없어서 나름 유명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앰프 같은 경우는 포노단이 여기에 써있잖아요. 이렇게 옵션이 아닌 케이스는 당연히 달려있겠죠. 근데 구매를 할 때, 중고를 구입하실 때 판매자분이 턴테이블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들고 오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앰프가 켜진 상태에서 볼륨을 상당히 높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2시 방향 이상을 가더라도 웬만한 입력단, 보통의 라인 입력단에서는 별도의 험이나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살짝 올라오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일반 라인단 12시에서의 스피커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 혹시 모르니까 볼륨 내리고, 이거는 맨 아래쪽이 포노단이거든요. 포노단에서 느껴지시나요?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상당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걸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포노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포노단은 일반 라인단에 비해서 MM 같은 경우는 약 100배, MC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배 정도에 가깝게 굉장히 높은 중풍률을 갖기 때문에, 높은 볼륨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것들이 개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를 나란히 한번 들어보시고, 왼쪽과 오른쪽의 소리의 특징이, 화이트 노이즈가 똑같이 하는 게, 왼쪽과 똑같을 경우, 왼쪽 오른쪽 채널 모두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한쪽만 소리가 나거나, 포노단이 있는데 라인단하고 동일한 반응, 지금 커 놨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올렸는데도 아무런 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포노단 옵션이 없거나 포노단이 고장이 난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부분이 특히나 유용한 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AVA S21 앰프 제가 좋아하는 앰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 단이라고 아예 따로 있어요. 여기에 포노라고 써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앰프는 옵션으로 들어가는 앰프입니다. 이 포노단이.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뒤에 접지 단자가 있고, 디스크나 포노단자라고 써있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AVA S21 대부분의 앰프, 저는 있는 걸 본 포노단 옵션 들어간 걸 저는 국내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별도 옵션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해보시면은 디스크랑 비디오랑 CD랑 다른 라인 입력 단자랑 디스크 단이 또 동일해요. 개인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애초에 없는 모델이 훨씬 많고, 아주 드물게 포노단 옵션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횡재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간단한 팁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디오 앰프를 구입하시거나 이럴 때, 턴테이블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해주실 때, 판매자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노단의 이상 유무를 테스트 해주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내가 없어서 못 해준다로 끝날 게 아니라, 방금처럼 있는데 볼륨을 올렸을 때 다른 라인이랑과 다르게 이쪽이 소리가 휘쉬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높은 볼륨일 때. 그렇다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테스트는 당연히 턴테이블을 물려서 정상적으로 노래가 재생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핵심입니다만, 턴테이블이 없는데 포노단을 테스트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